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? 날씨는 송예림입니다.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인데요. 경북 칠곡과 경산, 대구에는 건조경보가, 그 밖의 지방도 주의보가 발효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. 대기가 건조한 만큼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고, 건강관리를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습도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.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8.7도를 기록했습니다. 춘천은 22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 보였고요. 그 밖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 보였습니다. 당분간은 따뜻한 남서류의 영향으로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.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은 11도, 강릉은 9도, 전주는 10도고요.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, 청주가 21도, 부산은 19도 예상됩니다. 내륙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.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기온 정보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